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오시셨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어총취의 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어제 들으셨던 뉴스의 복습입니다. 우크라나 국경에 구금된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콜레스니코바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섯 명 이상의 모임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영국 소식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헬스케스트리 맏 핸컥입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영국에서 여섯 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이 크리스마스까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전에 그 조치를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없다는 말이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공부 장관 맏 핸컥의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모임인데요. 본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또 다른 의미는 the process of collecting something, 뭔가를 수집하는 행위인데요. 정보수집은 영어로 information, gathering이 되겠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고 너무 긴장되지 않게 하는 긴장을 풀다라는 의미인데요. 본문에서는 to allow rules, laws, etc. 규칙이나 법, 기타 등등을 to become less strict, 아주 견고하게 하지 않고 너무 세게 집행하지 않고 완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bviously, used, 사용되어지는데요. when giving information that you expect other people to know already or agree with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거나 또는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그런 정보를 줄 때 쓰이는 말인데요. 당연히 명백이란 말이 되겠고요. 발음에 주의하실 것은 저도 이 B 발음을 거의 안하고 obviously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Matt Hancock 장관이 발음한 대로 obviously 이렇게 되는데 입을 담으면서 B 발음하고 띌 때는 B 발음으로 해서 앞니와 입술을 부딪히면서 붙였다 뛰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obviously 이렇게 좀 약간 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celebrate to show that a day on an event is important 그날이 또는 그 행사가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by doing something special on it 그날에 뭔가 특별한 것을 함으로써 축하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의미단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he new rule, 새로운 규칙이 banning gatherings, 모임을 금지하는 규칙이죠. Of more than six people, 6명 이상이 모이는 In England, 영국에서 Could be in place,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입이 돼서 Until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I'd like to be able to relax them. 나는 그것을 완화하고 싶습니다.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완화하고 싶습니다. Obviously, 명백히 누구나 완화듯이. I really want to.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고무장관 맷 행콕의 말이고요. 중간에 누군가가 껴들었습니다. So, families won't be able to celebrate Christmas together. 그러면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때 함께 모여서 같이 축하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맷 행콕이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Not necessarily.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at's the health secretary, 맷 행콕. 이상은 보고무장관 맷 행콕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 보실 것은요. The new rule을 받는 I'd like to be able to relax them. 그것을 완화하고 싶다. 앞에 나온 것 때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사실 The new rule이거든요.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댐으로 받는 것은 좀 억법상 맞지 않습니다만 보통 룰이나 매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복수로 쓰이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복수를 쓰였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단수로 relax it이나 relax that 보다는 어감상 relax them 이렇게 해서 가볍게 터치하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아마 습관화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보여줄 것은 I really want to 물론 뒤에 사람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마치지 못했지만 문법적으로는 대부정사라고 하죠. to만을 써서 앞에 나왔던 to 부정사의 내용을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부정사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to relax them 그래서 I really want to relax them인데 그 뒤에 relax them 전체를 생략하고 to 부정사의 그 동사원형을 생각해서 to만을 가지고 부정사를 표현하는 대부정사의 용법이 쓰였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음 주부터 6명 이상 모임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크리스마스까지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영국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 오늘의 뉴스 들리시는 대로 번역 없이 시각화 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업체 977 첨체 2 병원 tiger assurance 전체 업체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리구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